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먹을게요. 암용댁으로 가야되나? 암용이 되게 잘 떴죠? 기인을 받읍시다. 이거 기인 증강채 저 처음 먹어봐요. 병험치 대신 골드를 저장한다고? 패벳이 3골드를 추가로 저장한다? 야 그러면은 지면은 4원이네? 이기면은 1원이고? 근데 이겼네요? 이거 이자는 안되잖아 근데. 아 이거 이자가 1원 차이로 안되네 아쉽다. 아 돈도 주고 이것도 주는구나? 아 개꿀이네. 아 나는 경험치 대신에 골드로 준다는 줄 알았지. 근데 경험치도 주고. 아 뭐야 돈을 주네? 아 돈 준거는 이겨서 1원 준거구나? 아 뭔가? 아니 이겨서 1원 받은거구나? 아 골 때리네. 지원의 부족으로 가고. 아 이게 근데 그러면 왜 좋은거야? 경험치 1주는걸 돈 1원 주는거니까. 뭐 내가 더 플렉스블하게. 그니까 뭐야 그 한국어로. 또 자유롭게 쓸 수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거라고 치는건가? 어차피 경험치는 내가 살라고 하면 똑같은 금액이기도 하고. 빨리 이자 보기 좋으니까 수월하니까. 그래서 더 좋다고 치는건가? 아 근데 이거 져야지 더 좋을거 같은데. 결투가는 써먹기가 좀 힘들지. 행운? 행운이랑 같이? 야 행운을 가? 얘네 둘 빼고 코보코랑 트리스타나 집어넣고. 쉔 그냥 냅두고 이렇게 하면 될거같은. 아 근데 이겼잖아 이미. 어 지나? 지면 갈아탈게요. 지면 갈아타야겠다. 어 지네? 야. 야 갈아타자 그럼 행운으로. 안할 이유가 없지. 그리고 심지어 라위랑 구인수같은 경우는 투타가 그냥 써도 되잖아. 아 이거 아이템 제거기. 공짜 아이템 제거기. 귀인 빨아먹다가 결투가면 되겠는데? 라위는 안 만들게요 그냥. 라위는 너무 뭐 트타덱으로 가면은 라위 괜찮은데. 어 이제 뭐 이렐리아라든지 라위는 잘 안가죠. 라위를 가는 애가 없어요. 이렐리아 자체가 이제 라위를 들고 있기도 하고 스킬에 그 뭐 라위를 들고 있다 보다는 반각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렐리아는. 어 잠깐만 얘들아 빨리 고개 좀 돌려봐. 야 이거 이거 좀 빨리 야!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회복해구 가면 왠지 이길 것 같냐? 이거 먹고 싶긴 한데요 회복해구. 이거 먹으면은 솔직히 전판 같은 경우도 회복해구 있었으면 이겼거든요? 이거 나 이거 지는 게 더 좋으니까. 회복해구 말고 판도라 아이템? 판도라 아이템 가자. 이야기꾼 들어가면 왜 이길 것 같지? 야 근데 행운은 메인이 아니야.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행운은 사실. 어쩌다 보니까 그냥 같이 받아진 거지. 귀인으로 돈 땡기는 게 메인이긴 하죠. 아 여기 이겼다 여기는. 너무 약하다 여기. 이겼네요 여긴. 괜찮아요 괜찮아요. 빨리 레벨업이나 달리고. 9레벨 가서 밸류덱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긴 어 지나? 어 여기 왜 이렇게 세냐? 생각보다 센. 아 준비운동에다가 쌍둥이 공포? 아 쌍둥이 공포라서 센가보다. 어 너무 좋은데요? 진 거? 아 초가스 은혜 필요 없고요.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필요 없고요. 와 여기 좀 센데? 바드가 벌써 이성이 붙어있네? 신화 상징도 있네? 여기 좀 요주의 인물이네요. 여기가 좀 많이 센데? 지면은 지는 거보다 나쁘지 않고 나는 아무튼. 그래도 3-5에 50원 들고 7레벨이면은 나쁘지 않아. 저는 근데 7레벨에서 여기서 리롤을 치는 것도 좋긴 한데 이거 그냥 어차피 행운 이거 두 번 더 지고 같이 이거 더 늘어나잖아요. 바로 8레벨 가서 리롤 치고 덱 강화시키고 9레벨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5행운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5행운만 빨리 나왔으면은 체력이 차면서 갔을 거라. 어? 50? 50은 못 참지? 50은 못 참지 50은. 50은 그냥 씁시다. 거결 하나 줄게요. 아 라위 줄까 그냥? 아 라위 아... 이렐냐 쓸 거라 라위 안 쓸 것 같은데? 아 라위 안 쓸래 그냥 버려. 라위 안 쓰겠습니다. 아 이거 잔나가 다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50 그냥 녹아버리네. 이제 전투 다 했지? 끝났지 이제? 오 40원이나 봐도? 이익 실현할게요 이제. 행운 뺄게요 이제. 아 이렐냐 바로 나왔어. 아 이거 빌리자 이거. 정손이라도 하나 갑시다. 일단 오이하기꾼 받을게요. 321채 좋은데 321채? 당장에 쎄지어야 돼가지고. 321채 좋을 듯? 321채가 좋을 것 같다. 어 이렐리아 페어 뭐야? 감사합니다. 일단 난동꾼이라도 받고. 321채 그냥 50 주고 이렇게 끝납시다. 아이템은 괜찮네요. 각오일은 써도 되겠다. 오케이. 좋은데요? 갑자기 엄청 쎄졌는데 이 정도면은? 건물 쫓기는 말고. 이거는 굴리고. 아 이게 움직이면은 빠지나 보다. 그냥 집어 넣어놓으면은 괜찮은데. 움직이면은 빠지나 보다. 아. 아 또 배웠네. 메커니즘이 저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음 50321채 들어가 있어. 개쎄. 요네 이성다리가 어디감이 그냥. 상대가 안되지 그냥. 사실 귀인을 굳이 받아야되나? 이거 뭐 빌덤용으로 충분히 써먹을 만큼 써가지고. 혹시 안 써도 될거야. 그냥 방파자 줄까? 아이 뭐 이거 레드 하나 줄라 그러는데. 레드가 나오질 않네. 귀인 이거면은 충분히 지금 뽑아먹고도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이걸로 그냥 레벨업이나 박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귀인은. 귀인을 받을 이유가 없는게. 내 조합에 귀인이 맞지가 않아요. 시비르 하나 섞으면서. 잔나 용군주 받으면서 해? 아냐아냐 별로야. 어 졌네? 어 졌네요? 아 안되는데 지면은? 요거 초밥집 갔다와서 레벨업 쳐야겠다 일단은. 조합이 사실 애매하긴 해요 지금. 복궁 망토하면은. 레드 이렐리아에다가 피바라기 하나 더 보고. 우디르 같은 애한테 피바라기 주면 되니까. 아이템은 끝났네요 그러면은. 리신을 일단 찾아야되고. 결투가랑 저거 용군주 받게. 리신을 찾아야되 일단. 저 이거 레벨업 치겠습니다. 9레벨. 오 이렐리아 나이스. 10000사? 10000사정도는 써도 돼. 피바라기 하나 만들어 놓고. 현자를 무르가나를 쓰지 말고. 이렐리아는 2성 어차피. 아니 아니 3성 어차피 못보죠. 이렐리아는 그냥 포기할게요. 뭐야. 피바라기 왜 빠졌어. 얘한테 들어가 있었잖아. 아니 피바라기가 빠졌네. 아니 미친. 아니 잠깐만요. 아니 피바라기 왜 빠졌어. 자이라 그냥 현자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안쓰는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얘만 좀 딴걸로 바꿔주면 되겠다. 얘만 저기 리신으로 바꿔주면 돼요. 얘만. 꼬라카만 리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귀인은 안받을게요 그냥. 아니 아이템 왜 빠졌냐. 조합은 완성이 됐어요. 일단 저는. 아이 아쉽네. 아이 뭐야 이거. 나 다리우스 이 자리에서 안 옮겼는데. 저 피바라기가 빠져버렸네. 대천사도 굴리자. 이거 필요없어 대천사. 제가 만약에 그 후에이 같은 애를 썼다면 대천사도 써도 되긴 하는데. 후에이 쪽으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안나오죠 지금. 제 조합은. 피바라기에 정송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망토만 하나 보고 완품템 하나 굴리고. 야 리신 어딨냐. 이 자리에 리신 들어가야돼. 아니 왜 안뜨지. 진짜로 왜 안뜨지. 아 망토 안뜨네. 뭐 하나 더 굴리죠. 그냥 두개 굴립시다 그럼 아이템. 아지르나 이쪽은 안 쓸게요. 후에이 아지르 안 쓸거야. 이거 후에이도 안 쓸겁니다. 이거 뺄거에요. 지금 잠깐만 넣은거지 그냥. 잠깐만 넣으면 소라카 넣을걸 그랬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그렇지. 뭐냐 이거 버그야? 우디르랑 나르랑 같이 묶여있었던거 같은데. 뭐냐 방금. 투명상태로 돼버렸는데 나르가 방금. 잘못봤나? 오른 나이스. 야 리신 하나만 줘보세요. 위신. 아이 미친게임아 진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게임. 후에이 씁시다 그냥. 뭐 연운템 저기 후에이. 쇼진이나 볼까? 아니지 아니지. 저거. 저 누구야. 우디르 적어봐야지. 피바라기 봐야돼 우디르. 정손이 있긴 한데 그냥. 야 그냥 쇼진 만들까? 후에이 쇼진 줄까? 우디르는 정손 하나 있긴 하잖아. 피읍. 뭐 피바라기까지는 아니지만. 피읍 있긴 하잖아. 아니 나는 그저 리신 한 마리를 원했을 뿐인데. 도대체 후에이 이성이 왜 뜨는 건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후진 하나 줄게요. 진짜 이해가 안 됨. 이거 후에이 칸이 혹시. 그 유닛을 안 올려놔도 적용이 되나? 이거 한번 봐볼게요. 지금 두 개잖아요. 다음 턴에 3되나? 이거 빈 칸으로 냅둬도. 아무튼 이거 존귀한 대지저금통으로 지금 덱전환하는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그냥 덱전환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안 되네. 유닛이 있어야지 적용이 되네요. 안 늘어난다는 거 지금 아주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리신 왜 안 뜨지? 한번 봐봐야겠다. 아니 리신 쓰는 사람이 없는데? 왜 안 뜬 걸까? 야 누구 뜨냐? 다이애나 뜨냐? 아 라칸 오케이. 조합이 그래도 되게 알차게 지금 보시면은 시너지가 하나도 낭비되는 거 없이 정말 잘 챙겼죠 시너지는. 딱 덱전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렐리아 진짜 세죠? 결투가가 들어가면 얼마나 더 세지겠냐고. 리신 들어가면은. 브레벨에 딱 리신 들어가면 돼. 50페어 나이스. 4코 삼성 견제할 거 있나? 아리랑 바드랑 탐켄치 정도 삼성작 보는 애 있고. 노틸러스 두 마리 뭐 없고. 일라오이 삼성 아니네. 일라오이의 삼성도 아니네. 견제할 거 없네요. 자 이 탐켄치 바드덱. 근데 탐켄치랑 바드 둘 다 2성입니다. 저는 이미 5코 2성작으로 마무리가 된. 밸류업이 마무리가 된. 완성이 된 밸류 덱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가 안 되죠. 다 이제 연패 행운 플러스 존귀한 대지점 저금통으로 연패 운영이 빛을 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덱을 지금 거의 오케이 리신 나왔다. 거의 맞출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센 덱을 맞췄기 때문에 이거보다 센 덱은 거의 없죠. 이 정도 덱이면은. 그래서 웬만하면은 질 수가 없어요. 뭐 4코 삼성 같은 거 뜨지 않는 한. 근데 아까 정찰했지만 아무도 4코 삼성각이 보이는 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1등이에요. 그래서 오공템이나 하나 보면 되겠다. 피바라기 거결이나 뭐 무대 이런 거? 오공템 하나 보면 될 것 같고. 마음에 안 드네. 이거를 굴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먹어버리거나인데 그냥 수은 하나 줍시다. 수은 하나 주고 끝내자. 레벨업하고 리신 딱 넣으면은 결투가 3용군주 되면서 결투가까지 끝. 이제 이렐리아까지 더 강화가 됐습니다. 끝났죠. 맞출 수 있는 최고봉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 시즌에 맞출 수 있는 아마 최고 덱이 아닐까. 이 정도 밸류면은. 그렇지. 진짜 세죠. 후에이 스킬 또 굴러갑니다. 그렇지. 벙. 그렇지. 이렐리아도 개쎄 심지어. 이렐리아도 다 썰어버리거든. 들어가시고요. 이거 어떻게 이겨? 이 조합을. 오공이성 감사합니다. 이성 하나 붙었네요. 끝. 리신 굉장히 괘씸해가지고 서풍으로 스카이 방방 보낼게요. 그냥. 너는. 물론 너가 안 떠가지고 후에이 이성이 뜬 거긴 한데. 너는 서풍형에 처해야겠다. 오케이. 아 이거 덱 너무 세죠. 그냥 이거 상대가 안 됩니다. 나르, 세나, 리롤덱. 이것도 진짜 센 덱인데. 상대가 안 되죠. 들어가시고요. GG.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연패 행운에다가 존귀한 대지저금통 귀인 증강체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귀인을 쓰시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시면 1등 확정입니다. 그쵸?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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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